수상 안해보셨죠. 제가 읽어드릴게 있었던데. 뷰티 바보사 장현승 위임직원은 올해 한 해 각종 프로그램에서 넘치는 뷰티 사랑을 보여주며 뷰티 바보의 본보이도 되었으므로 이 국룰을 긴장하여 상하에 수상합니다. 2015년 1월 3일 비수성사 윤두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서로 마주 보시고 사진 찍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민두지 형도 많이 나오시네. 자, 끝이. 대표님과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